4천 레이스웨이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탐방부터 합시다 아 정말 458은 시트 포지션이 더 많다 헬멧 쓰면 근데 솔직히 너무 이렇게 되는 기분이니까요 페라리가 다 안나오는 것 같아 그 뭐지? 페라리도 서킷을 탈거면 아예 스페치 할래나 뭐 스쿠데리아? 뭐 그런걸 설하는 뜻인건지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처럼 생기질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이탈리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길고 더 크잖아요 영상 5도에 아주 날씨도 좋고 영희 형은 뒤에서 따라오고 여기가 첫 번째 콜라야 지금 한 번 더 더 펑시킵니다 끝났다 훗 분명 미끄러지 별 좀 몰라야겠네 여기 안전주세가 맞지 않나요 좀 스트레스 하게 타야겠네 그렇지 약간은 재미 위주로 조금은 놀면서 타는 느낌이야 어 놀면서 타는 느낌이야 어 놀면서 타는 느낌이야 그치 운명 불고파카 터라리를 이렇게 타는 정신당한 사람이 있습니다. 터라리를 이렇게 타는 정신당한 사람이 있습니다. 아우 재밌어 아우 재밌니 재밌니